와우 친구들! 롱소드 아저씨 자 오늘은 가짜 산하의 이기를 지원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유튜브 시청자분들과 피지컬 갤러리 관계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아르마라는 서양검술 보건협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양검술 전문 유튜버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요즘 늘 우승했다고 풀어져서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많이 회의해져서 몸과 정신을 다시 단련하기 위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협회나 유튜브의 인기를 위해서 참가하는 것이 아닌 제 개인의 개발을 위해서 참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르마 김상윤 유튜버 김상윤으로 봐주시기보다는 무술인 김상윤으로 봐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체력 측정 영상은 제가 지금 대회 휴유증으로 부상이 굉장히 심하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 천천히 하는 걸로 가겠습니다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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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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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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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